게임별 관상, 메이플스토리, 먹방 좋아하시는 분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이렇대요 제 뒤에 의견은 아니고요 해외 이거.. 예 뭐 그런 거 같은데 서든어텍 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겐신? 에이 진짜 새끼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버려 제가 이거 뭐 한 거 아니고요 예 이거 뭐 이렇게 스트롱 버스트 겐신 임팩트 플레이어는 이 정도인데 제일 약한 로블록스 플레이어는 겐신 임팩트 플레이어스 비 라이크 더 게임 플레이 이스 파이어 도우 해외에서는 롤이랑 겐신을 되게 거시기하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거시기한 게 뭐냐 음 좀 뭐랄까 약간 좀 하람자? 하람자들이 하는 게임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등산계 겁주기 용인가? 살벌하네 10분 넘게 TV 광고를 보던 어릴 적나 5초짜리 유튜브 광고를 보는 어른이 됐나 옛날에는 광고 보는 것도 재밌잖아 가끔씩 그 홈쇼핑 채널 있죠 그런 데 보면 또 시간 잘 가 막 계속 보게 돼 어 저 브리저가 세트로 해서 5만 원이구나 와아 하면서 계속 보게 중세시대 코스프레래요 그러나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으니까 창을 던져버렸네 이 친구가 그리고 그걸 바위에 그려서 기록했대 되게 본격적이네 오타쿠 짓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건가 덕후는 양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군요 어쩐지 불안불안하라 했어요 Only a serial killer would carry pizzas like this 이거 사이코패스들이나 피자 이렇게 든다 이거죠 누가 피자를 포장해가는데 이렇게 듭니까? 이거는 사이코패스도 이렇게 안 들어 다음 신호등의 용도를 찾으시오 이 신호등은 미구현 상태인 거야 이쪽에 이제 다음 업데이트에 여기 길 생기면 그때 이제 의미부여가 되고요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 이제 이거 풀 다 뜯고 이제 하면 갈 수 있어요 하하하하하 뭐야 애플 앱스토어 광고 근황 게임으로 힐링해요 어? 걸 키싱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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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 베이비 걸 키싱 아이돈노 아 한명은 여자가 아닌 거야? 머리 긴 남자라고? 아 그러면 괜찮.. 그.. 그럴 수 있죠 산대비스탄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알겠고 왜 뒤로 갈수록 얼굴이 무서워지냐 근데 어? 뒤로 갈수록 약간 뒤에 뭐야? 무서운데? 사이버사이코잖아요 하하하하 그러게 완전 이거 사이버사이코 그거 아니야? 공 요즘 이거 또 맞네 공 하는 거 체인소맨 자기 그림 틱톡에 무단으로 퍼가는 게 싫었던 작가 이렇게 하니까 퍼가기가 많이 줄었나요? 그 아저씨 또 왔네 누구지 아저씨 맛있는 저녁붐 어.. 오리고기에다가 마늘 넣은 거 같아요 맛있겠네 밥이 없네 이럴 때가 있어 밥 있는 줄 알고 다 해놨는데 밥이 없을 때 아 그.. 빡치면 이루 말할 수 없지 아이가 트리를 꾸몄대 귀여운 거 뭔지 아세요? 애기니까 키가 작아서 여기까지만 꾸밀 수 있는 거야 여기 위로는 키가 안 닿아서 너무 거옇다 집에 혹시 트리를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혹시 집에 트리를 꾸몄다 손 나 진짜 어릴 때 나 초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이 한번 꾸민 거 빼고는 그때 이후로 집에서 해본 적이 없어 기억이 없어 뭐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은 이거밖에 없어 뭐 캐롤 좀 틀어놓고 이제 그냥 TV에다가 이 정도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추억삼아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거야 그게 추억이 남거든 크니까 안 하는데 어릴 때 부모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예 없어봐 너무 삭막하지 않아? 어릴 때 추억이 애기 때는 한 번씩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던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채팅 치는 거야 아 저 돈이면 치킨을 먹지 이렇게 낭만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 돈이면 개인신 가차가 몇인데 저거를 트리를 쓴 어차피 1년에 한 번 쓰는 건데 어릴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면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당신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고 여러 그림 중에서 신호등이 포함된 그림을 고르는 능력 그게 나를 인간으로 만든다 What humanity is? 인간성이란 바로 저것이다 AI 그림인가 보구나 김치를 담그는 것부터 시작하자 배추부터 준비하자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김치 담가야지 배추를 소금에 절인다 왜 자꾸 들어가는 거야 왜 자꾸 들어가는 거야 나오시라고요 네 아 머리카락 다 젖었네 배추화단에 소금을 뿌려서 하하하하 아이고 화상아 음 배추를 통에 담그서 소금 뿌리는 게 힘든 일 이거 그나마 정상으로 나왔는데 손가락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뭐지? 어 어 잘 가져왔다 고춧가루랑 마늘 뭐 이거 같은데 오 이 그림 참 마음에 드네요 하하하하 앞으로 AI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에이아이님 섞으면 김치가 이게 김치야? 이거 김치라기보단 이거 뭐라 그래야 돼 하하하하 또 들어갔어 하하하하 그만 좀 나와 이녀다 하하하하 자꾸 들어가 하하하하 자꾸 들어가 김치로 만들어 버린다 어 여친이랑 같이 밥 먹으면 많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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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도망갈라 그랬던 거 같아 문이 안 열렸나봐 하하하하 외국 게임의 한국인 이미지 가장 게임하기 편한 애들은 한국인이다 사냥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거든 군더더기 없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같은 동양인이라도 중국이나 일본인들은 다른 거 같아 한국인 하나 걸렸으면 좋겠다 중국인들은 너무 멍청해? 자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잭셉티카이 잭셉티카이가 이런 말을 할 거 같진 않은데 이거 번역이 좀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어 넌 인종차별이 아니야 게임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야 중국인들은 무조건 닭돌이라서 싫다고 어 이제 이해가 되네 전략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 어 일본인들은 좀 괜찮다 하지만 일본인이랑 게임하면 풀템이 너무 길어진대 그리고 일본 애들은 꼭 헌팅 중에 광석 같은 걸 다 먹더라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라 평균적으로 오버롤이 높지 엄청나게 효율을 따져 마치 게임을 일하는 것처럼 한데 하하하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항상 다급해 보여 그들은 같이 게이머 입장에서는 매우 좋다 파밍 노가다를 하려면 한국인 팟을 찾으라고 그들이 태워주는 버스는 디트로이드 우버보다 빠르대 하하하하 아니 뭐 진짜 맞는 말을 하셨는데 다 맞는 말이지 효율을 좀 많이 따지는 거 같아 제가 이거는 이제 레인보우 식스 이야기인데 재현님 영상을 보고 있었다 보면은 칼 같아서 낭만이 없어 재현님이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 너무 완벽하게 가장 쉽게 빠르고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 같아 메시제이 영상을 보면 좀 이렇게 되게 막 엘레강스하고 좀 뭐랄까 좀 아름답게 죽이거든요 와 진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재현님은 그보다 더 간단해 그냥 막 진짜 무슨 뭐 뭐라 그래 무슨 정말 무슨 조닉 보는 거 같아 그냥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너무 고였어 너무 고였어 그래서 좀 약간 아까 말했던 그런 한국인 느낌 가장 빠르게 상대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친해지기 쉬운 사람?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죄수 전처의 새 남편 비싼 물건을 훔친 집안의 딸 우주에서 온 외계인 지구로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슈퍼히어로 집단 전처의 새 남편이 가장 친해지기 쉬울 것 같은데 아닌가 2번 아무리 봐도 2번인데 내 생각에 아무리 봐도 2번 둘이서 이렇게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웃으면서 바로 이 느낌 아니야? 4대 사회학 근절 경찰에 앞장 서겠습니다 이 새끼 키보드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키보드에는 컨트롤러가 없어? 나 이거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 방향키가 진짜 혐의라고? 방향키는 이걸로 WASD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야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만 좋아? 조이스틱인게 짜증나? 난 조이스틱이라서 좋은 건데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걸 해봐서 그래 이거 좋다니까? 이거 좋아 이렇게 키보드 밑에 이게 만약에 키보드잖아 그럼 키보드를 이런 식으로 끼는 거야 그럼 여기 위에는 키잖아 이게 키잖아 키보드잖아 근데 왜 팔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거 사고싶은 분이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단점이 없는건 아닌데 단점이 없는건 아닌데 пож shaped 이런 아이디어로 바뀌는게 다 있는거지 무조건 안좋다고 하면 변하는게 있나 사기 범죄를 아는 사람들한테만 일어난다고? 자 이건 뭐 제가 제값에 팔지 비싸게 팔지는 않을거에요 실제로 판다고 해도 연락오는것도 없어 인마 연락이 와야지 뭐 사기를 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 여자가 화장을 하지 않는 이유 3가지 한 번 보고 말싸이다 애초에 관심이 없다 이미 너랑 너무 친해서 화장 따위는 너와 내 사이에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 때문에 왜 화장해야 되는데 팀원들이 편해서 요즘 화장을 안해요 화장을 안한다는거는 화장할 필요가 없다는거구나 되게 안좋은거네 내 앞에서 화장을 해주는건 고마운거고 이 어머니 아이를 공급한 남자 올리 Nether 타인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는거에요 앞에서 화 나올 때 햄터야 뭘 먹었니 너 먹으면 안되는 곳을 먹었어 햄터야 뱉터 햄터야 그게 뱉어야 돼 어 야 뭐 먹은겨? 세상에서 어깨가 가장 무거운 사람? 가장? 그건 아니고 로니 콜먼 아버지는 아니고 로니 콜먼 제일 무겁지 인마 당연히 무겁지 아버지가 무겁긴 뭐가 무거워 퍽퍽 퍽퍽 이 맛에 합니다 네? 미식축구입니다 오해 금지 현관문이 엄청 넓은 집 포토샵으로 찌익 넓혀놓은 거지 방이 넓어 보이게끔 양심 수준이 아마 서 있었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와일드하게 요즘 바이크 라이더들의 고충이래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쿠팡이세요? 아닌데요? 그럼 뱀이? 아니요? 그럼 뭐예요? 저는 젠데요? 손님이요? 그런 어플도 있어요? 손님이요 손님! 그냥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뭐야? 아 이거 이 영상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미국에서 틱톡 금지된 거 아세요? 왜 금지시켰는지 대충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어두운 비밀을 찾기를 기다리는 언론사들 기다리고 있는 거야? 트위터 요즘 꼬라지가 참 웃기긴 하더라고요 뭐 제가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트위터 내부 문건들 이렇게 공개하는 거 있었는데 아우 너무 재밌어 저는 일론 머스크 형님이 유튜브도 먹었으면 좋겠어 키험흡흡흡흡 아!! 매 comparable 메리프팅 리얼라이즈 알 해보 Rut 마이 쓰빌링 올데이 쓰빌링이 뭔 뜻이지? 이게 단어를 모르겠어 남은한테 오늘 한번도 시비 안 부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weg weg eken soft м 여지 해봐요 마이 씰빌링 올데이 씰빌링이 뭔 뜻이지? 이게 이 단어를 모르겠어 남의한테 오늘 한 번도 십이 안 울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괴롭힐러 가는 거야 지금? 개웃기네 당하면 개 빡치는 거? 맞아 잘못하면 여기 벗겨져 뒤에가 엄청 아파 뭔지 알지? 여기 여기 발 뒤꿈치 으으으으 이게 또 금방 안 나요 어? 신발 신을 때마다 거슬리고 마 왜 그러는 거야 맨키칭 한 건 밖에 나가서 와라구 인마 어? 오 오? 아니 보통 아니 이런 복도에서 할 거면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 아니 얘가 얘가 일로 오고 어 여기 있는 애가 일로 와서 이 세로로 길게 해야지 왜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이게 제 밥입니다 아하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아하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네네네네넛 deal with your hand the heck how did that happen? I was trying to get it and I don't know how but it's... 철판 먹혀봐 철판으로 볶을라 그랬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Hang out. STILL NO BITCHES STILL NO BITCHES 그게 있잖아요 토스트를 이렇게 잘 한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랍니다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는 크흐허허허 그렇다 저랑 제 딸내미는 어떤가요? 왓 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저거 맞죠? 맥주병으로 바닥이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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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면 어쩌려고 보다 나는 지금 저걸 다 마셨다는 게 더 대단하네 맥도날드 바라바바바바바밤 10초로 설명되는 뉴욕의 일상 누구는 경찰 체포되고 있고 누구는 연주하고 있고 누구는 춤추고 있고 10초로 설명되는 뉴욕의 일상 뉴욕은 어떤 곳일까 버라이어티 하는 곳이네요 육백원으로 스파게티 먹는 법이래 리뷰 이벤트 스파게티 부탁드립니다 핫서스 6개 핫서스 2개 우우 아우 야 이 새 대가리야? 아아 도와주는 거야? 야 인마 그거 알을 안에 넣어야지 인마 한 번씩 혼내주고 아 이게 뭐냐면 둠 신작 발표할 때 내일 바로 나옵니다 라고 트레일러가 나온 게 있어요 트레일러가 그렇게 나왔어 되게 신기하게 보통 며칠 후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펑 광고를 몇 년 동안 계속 쇼를 했죠 사실상 그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뭐해? 울 식구 뮤지컬 보고 집 가는 중 뮤지컬도 보는구나 러브라이브 반 좋아하는 줄 제목이 뭐야? 러브라이브 뮤지컬 텔레그램 써가지고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파랑새 앱에서 농담하면 생기는 이예? 세르비아 대통령 공식 계정 라인 좋아요 아 뭐 그렇지 좋아요 누를 수 있지 AI 그림 못 참지 야 너 이거 말하면 안돼 이거 뭘로 와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이거 이스매님 의견입니다 이거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블루아카이브를 하는 친구의 책상이라는데 이걸 틀어놓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거야 앞에 여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나쁘진 않은데요? 여기다 한발 싸주세요 형님 두두두두 두두두 20만원 주고 이걸 파는 사람들이 신기하고 이걸 산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점점 큰소리로 점점 올라가 위로 마스크 시켰는데 조립식이 왔대 저거 붙일 수 있어? 일반인이? 저거 어떻게 붙여야 되나? 풀로 일일이 다 붙여야 돼? 소면 추가했냐고 여기 소면 추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